80년 전 발간된 마블 코믹스의 첫 만화책 한 권이 12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. 헤리티지 옥션은 1939년 발간된 마블 코믹스 넘버 1이 익명을 요청한 한 고객에게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. 마블은 이 만화책에서 자사의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처음으로 등장시켰습니다. 80년 전 이 만화책을 처음으로 구매한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한 우체부였습니다. 첫 판본 수집이 취미였던 이 우체부는 신문 가판대에서 당시 10센트에 이 마블 첫 만화책을 구매했습니다.